안녕하세요 투이천구입니다. 오늘은 마블 어벤져스 스티커 컬러링북 2 마지막 완결편으로 앤트맨과 타노스편 여러분께 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앤트맨 시현해 보도록 할게요. 앤트맨 시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앤트맨 스티커 컬러링으로 완성해 봤구요. 넘겨보시면 다양한 앤트맨의 일러스트 담겨 있구요. 마지막으로 타노스 스티커 컬러링으로 꾸며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타노스 스티커 컬러링까지 완성해 봤구요. 넘겨보시면 다양한 타노스의 일러스트가 담겨 있고요. 자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스티커 컬러링북 2 앵대편으로 앤트맨과 타노스까지 완성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